와 엄청 큰데? 이렇게 먹었잖아요 2시간 후 오 quien 3시간 후 3시간 후 우와 우와 기분 좋거든요 자기가 뭐 먹어? 아 안돼 안돼 너무 살찌면 안돼 이 새끼 낳을 때 문제 있어 예? 새끼만 왔다 하면 뭐 경사죠 이제 나도 기분 좋지 새끼 데리고 미국에 덜어 당기면 나이는 인심해서 동네 하려고 나이는 인심해서 동네 하려고 죽거든 아유 나 좀 먹어보자고 이렇게 아유 참나 오자 응 다가 먹는 거였어요? 다행이지니 아유 다껍지도 않아 오죽하면 저기 뭐야 이것저기 다행히 당근 내가 뺏어 먹어 아니요 사를 못해 놨어요 아유 아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동네 오 아유 오 오 오 아 뜨거 아 오 오 오 오 오 다행히 아직 새끼 안 났어요? 네, 아직 조짐이 안 보이네요. 일단 자궁 상태는 임신이 아니고요. 임신이 아니에요? 과비된 상태에서 수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지금도 다이어트 식단하고 운동 병행하시고. 쉿 흐앗 왜 안돼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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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노 노 흐앗 oux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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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님의 오랜 타이밍 또 하나님의 오랜타임 아, 정말. 아, 정말.